금융학과! 그거 뭐야? 음악금융학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야? 저작권 옆에 이런 건가요? 미안합니다. 저거 모르는 이유 음악금융 뮤직뱅크 어? 아 뮤직뱅크 아 그거 뭐야 음악금융학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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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수희는 왜 그렇게 잘한척군요? 음악금융학과! 안녕하세여! 본체 만체! 아기 은행자 은채! 알겠습니다. That's the reason. What's this, guys? 은채는, 은채 씨는 방송반을... 방송반? 초등학교 때. 귀엽다. 근데 그래도 뭐 학생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. 뭐 이런 거 안 했어? 그 담당이 나눠져 있었는데 제가 아마 말하는 걸 했었던 것 같아요. 잘 어울려. 진짜 잘 어울려. 그때 그 경험 때문에 결국 두 번 방송합시다. 그리고 학생 회장. 초등학교 때 등교회장을 했었는데 투표로 했는데 못 폈죠? 유일본이었어, 저. 선동 좀 하지 않아요? 하죠. 친구들 이렇게 내 거 도와줘 이러면서 이거를 이제 보통 업체에 맡긴단 말이에요. 많이들. 근데 저는 엄마 아빠가 새벽까지 그거를 다 직접 이거 선거운동 할 수 있게 몇 개를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줬어요, 진짜. 어른들 선거처럼 성취인들 선거처럼 빠든 선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